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숙제를 그동안 좀 안 했어요, 아이가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과를 하더라고요. 사과할 일은 아닌데 하긴 저도 그 나이 때 숙제 안 하면 사과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숙제 안 하면 나름 편하다고 얘기를 솔직하게 해줬고요.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을 해줬어요. 카톡이 아이들한테 무수하게 오면 그러면 오래된 카톡부터 쳐내거든요.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쳐내는데도 버거워요. 솔직히 아이들 숙제 쳐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렇다고 이걸 타협하기도 좀 그런 게 아이들이 워낙 또 이런 거 제가 해주는 만큼 또 실력 상승하는 아이들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버리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말해준 게 이제 숙제를 제출 안 하면 카톡 메시지가 아예 안 뜨잖아요. 숫자가 아예 안 떠 있잖아요. 그러면 저는 숫자를 쳐내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누가 숙제를 안 하면 그러면 숙제를 안 했다는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. 그런 일들이 빈번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줬고 어떤 숙제를 하는데 안 하게 됐다는 건 거기에 대한 부하가 있다는 거거든요. 마찰력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안키는 이미 이상이 없어요. 지금 제가 볼 때 쉐도잉 안 했단 말이에요. 바꿀 때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걸 일단 내려놨습니다. 하지 말라고 했어요. 그 다음에 복해 이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저번에 말씀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바꾸면 된다 해서 오늘 실제로 바꿨고 일단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영작은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서 하기가 힘들 거예요. 근데 그 와중에도 되게 좋은 게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몰라서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걸 생각 안 하는 아이들이 태반이거든요. 솔직히. 근데 그거를 지금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신호이기도 해요. 근데 이거를 좀 판단해야 되는 게 힘들다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고 힘들다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얘기 힘들다는 익숙해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고 단어를 많이 몰라서 힘들다는 얘기는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이고 단어를 많이 몰라서 지금 힘들다는 얘기는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소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할 필요 없고 그냥 계속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영작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오늘 단어 가지고 하는 거를 아까 열어놨는데 제가 닫았나 봐요. 198번까지인가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카톡에 내용 보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문장을 뽑았는데 아이가 지금 하던 게 약간 좀 문장들이 어렵다고 했어요. 그럴 말합니다. 어려운 문장들이에요. 실제로. 그래서 그거를 수준을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일기글 형식으로 바꾸면 문장들이 조금 더 일상생활 용어로 바뀌면서 많이 어휘가 수준이 내려가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조금 어려워해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낮췄더니 그쯤은 이해하고 이제 더 찾아볼 단어들도 조금 적어지는 거죠. 상대적으로. 그래서 부화가 많이 줄었고 마찰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이가 지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해서 좀 만들어놨고 아이한테 설명을 해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톡에도 남겨놨으니까 그대로 가이드라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게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. 케인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